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습니까? 공인모 제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수에는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남은 기간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확인해 보신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융계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네요. 우리 암기 프린트 3번 맨 위에 나와 있죠. 소위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등록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한 개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3번 법인인계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는 둘 수 없다. 예, 그렇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암기 프린트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칙 사용할 수 있죠? 물론 예외적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옳은 것입니다. 1번, 고용신고 11인이 해야 된다. X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1이고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예, 이게 맞네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행위입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직원 잘못하면 사장이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대업공개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층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X죠? 4후 10일 이내 신고입니다. 4번은 소속공개사 고용한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 한부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암기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자격증 사본 첨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고요. 5번,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X입니다. 실제 성능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명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틀린 것 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하고 표시광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 다음에 3번,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번,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인개사인데 지금 개업을 안 했지만 명함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박사 이렇게 3개 다니고 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격증 있다고 표시해도 위반 아니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가태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 계약을 체결하지 않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2번,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 둘 다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죠? 이런 것은 자진신고해도 감경,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하고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죠? 이건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됩니다. 그런데 4번,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모두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경 대상인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요. 5번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계약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암기프린터 47번에 보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 것 6개를 적어놨죠. 암기프린터 47번에 보면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3개는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5번 3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6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으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1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요건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양벌규정은 출제됐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은 아직까지 물론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2번 다만 이 양벌규정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하고 사실 똑같죠. 그 다음에 3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 그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5번 4번의 경우 신고관청은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환자에 대하여 가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5번이 X네요. 암기프린터 47번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 6개 있었습니다. 즉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가태료는 모두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시도지사나 국토부장관이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도 있죠. 2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가태료 부과의 경우 개혁공개사에게 가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죠. 10일 우리 암기프린터 40번에 보면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40번에 동그라미 9번 3번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세 3배 이하 가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틀렸네요. 종전에는 취득세 3배 이하 가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5% 취득가격의 100분 5 가태료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3배 이하라는 가태료는 없습니다. 4번 외국인 등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외국인이 매매계약인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죠. 매매를 제외한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5번 부동산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교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체계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계거래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신고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60일에 액션해요. 30일이죠.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임대차계약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요. 5번 신고관청은 임대차계약 신고 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금지행위 개혁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죠. 우리 암기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우리 이렇게 기억했죠. 1번 개혁공개사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진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한다. 그렇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1방을 대리해도 됩니다. 상방대리하면 안됩니다. 분양권 매매업을 하면 안되고 분양권 중개업하는 것은 되죠. 그리고 건축물 매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3번 개혁공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개사법령상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4번이 정답이네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전부가 무효라고 했는데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부분만 무효이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등록관청은 개혁공개사가 금쟁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됨으로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개혁공개사는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암기프린트 9번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성명. 그 다음에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정해진 서식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리얼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엄. 소속공개사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전계약서 적으면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비역. 등록관청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역도 틀렸고요. 틀린 것은 답이 4개가 되겠네요. 틀린 것.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역부터 디겟 다 3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비역도 틀렸네요. 비역. 틀린 것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혁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정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되고요. 2번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혁공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죠. 그리고 3번은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4번 개혁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게 틀렸네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은 1억을 가입했는데 또는 보증보험은 1억을 가입했는데 3억 손해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1억 보험회사에서 배상한 것마저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중개 의뢰인이 개혁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상중개라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 잘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을 잘못했거나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가 40문제인데요. 4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